전주 종합경기장 2019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논란을 빚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개발 문제를 짚어봅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내놓은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을 짓겠다면서 롯데를 다시 참여시키기로 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역 상권이 무너질 거라며 대기업 참여를 반대했던 김승수 시장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거센 반발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해 기본구상 용역 등의 관련 행정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파트 3천 가구와 430m 타워, 쇼핑시설 등을 짓는 전주 대한방직터 개발 구상도 지역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경우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며 공론화 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특혜 시비와 난개발 우려에도 정책 결정을 여론에 맡겨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작 시민들의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전주시의 일방적인 통행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주시의 소신 행정과 책임 행정이 구현돼야 할 우리 대한방직 부지는 공론화 위원회라는 외피를 통해서 슬쩍 뒤에 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르고 해를 넘기자마자 수면 위로 떠오른 대규모 도심 개발.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 탓에 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1호